30분 정도 됩니다. 저희 지도교수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. 사회적으로 왕성한 발언도 하고 계시잖아요. 시사적 이슈에 대해서. 그건 어떻게 해서 시작된 일입니까? 제가 원래 저밖에 모르고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다른 목적으로.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아, 내가 너무 나만 알고 살았구나.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. 이 사람들의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